일본에서는 1월 30일 일요일에 나라현에서 3번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지진은 규모 3.6이고 두번째 지진은 규모 3.8이며 세번째 지진은 규모 3.0입니다. 진원지의 장소는 교토현, 나라현, 미에현, 시가현의 경계부근입니다. 이틀 전인 1월 28일 금요일에도 나라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에도 연속 두번의 지진이 나라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지진들을 살펴보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지진 패턴과 매우 비슷한 패턴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동북지역 이와떼현 진도 5약, 오사카에서 진도 5강, 9월 도쿄만에서 진도 5약, 11월에 가고시마에서 7.0의 강진 등 최근과 매우 비슷한 패턴입니다. 2021년을 보면 10월에 이와떼현과 아키타에서 진도 5강, 그리고 10월에 도쿄 수도 직화 지진 규모 6.1, 2022년 올해 1월에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 발생 등 2015년과 최근의 지진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2015년 11월에 나라현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한 지 1개월 후에 아우머리현에서 진도 5약과 호카이도의 우라카와에서 진도 5약이 발생하였고, 4개월 후인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큐슈의 슈가나다 규모 6.6 강진도 흔치 않았던 동중국해의 강진 뒤에 발생한 과거의 패턴과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지역 아우머리, 그리고 호카이도의 우라카와 지역, 그 다음에 큐슈의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2주 전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났고, 작년은 후쿠시마의 진도 6강과 도쿄의 진도 5강 발생 전에 뉴질랜드와 마누아트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이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1월 29일 뉴질랜드 규모 6.6 강진 이후에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내일은 2월 1일 초승달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나라현의 진도 3회 다음은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었고, 구마모토 대지진 반년 전에는 큐슈 슈가나다 근처의 큐슈 오이타에서 진도 5약이 발생하여서, 지금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 대지진 전에는 독가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고, 독가라 열도 군발 지진이 멈춘 후, 1개월 후에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큐슈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 22일 오전 1시 8분에 일본 큐슈 슈가나다 동쪽 해상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큐슈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추가적인 강진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에는 큐슈 남북 아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고, 분연이 화구 위 3,400m까지 치솟았으며, 해발 높이로는 4,000m가 넘습니다. 분연의 높이가 3,000m를 넘은 것은 작년 4월 5일 이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큐슈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난카이트로프 대지진 발생 직전에 기수도에서 강진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후에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오전 9시 28분에는 와카야마현 남쪽 48km 해상에서 기수도 근처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20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1월 30일에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9와, 1월 29일에는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7, 1월 27일에는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4, 1월 26일에는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동북지역과 관서지방에서 남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동북지역과 관서지방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 육지면적의 4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세계 1500개 정도의 활화산 중에서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간 1000번 정도의 지진이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작년 3월 일본은 동일본대지진부터 2021년 작년 3월 초까지 10년간의 일본 지진 활동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일본은 추후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강진과 싸움이 발생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전 동일본대지진의 2차 발생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 일본에서 발표한 일본 태평양연안의 대지진에 대한 예측을 보면 규모 9.3의 강진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30m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도쿄에서 리히토 규모 최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70%입니다. 작년 12월 21일에도 일본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이 발표 화기를 장래에 일본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지진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일본 열도 동쪽의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규모 9 수준의 거대 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최다 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길이가 2,800km에 달하는 두 해구는 일본 열도 북부에 위치한 호카이도에서 일본 본섬에 해당하는 혼시회 이와떼현 동쪽 태평양에 걸쳐 있습니다. 두 해구 주변의 바다쪽 지각인 태평양판이 육지 쪽의 북미판 아래로 조금씩 파고들면서 두 판의 경계에서 뒤틀림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응축되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거대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표에서 예상하기로는 혼시회에서 가까운 일본 해구를 따라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도호쿠와 호카이도 각지에 최고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호카이도 13만 7천명, 아우머리언 4만 1천명, 이와뜨언 1만 1천명 등 7개 광역지역에 최다 19만 9천명에 달하고 건물은 22만 채가 전파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3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또한 호카이도에서 가까운 쿠릴 해구를 따라 규모 9.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호카이도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20m를 웃도는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